맘에 들어도 절대 티내지 말기. 저거 진짜 중요한데. 아, 나 근데 그게 제일 걱정이야. 그냥 마냥 해볼쭉 할까 봐. 들어가자마자. 아, 너무 좋아요. 콧구멍부터 벌렁거리. 그러니까 당장 내일 입주시켜주세요. 그것단 말이야. 헛나냐나. 트위스트 룸. 헛나냐나. 한 판. 이거 화장실은 왜 더 넓어진 것 같지? 내 착각인가? 사실 나는 근데 진짜 걱정이야. 가구를 다 고르긴 했는데. 솔직히 그거를 예쁘게 배치할 자신이 없어, 나는. 그냥 뭐였어, 그럼? 그냥 톤만 맞는 걸로? 어디다 갖다 놔도 다 비슷하게 그냥 아이보리. 배치를 계산을 안 했어, 그럼? 아이보리, 화이트, 우드로만. 근데 찬영이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표정이네. 어떻게 저렇게. 계획 없이.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. 오빠는 막 인테리어가 생각처럼 안 나오고 이러면 엄청 스트레스 받을 것 같지. 나는 진짜 가구가 뒤집어져 있어도 행복할 것 같아. TV가 화장실이 있어도 행복할 것 같아, 나는. 안녕하세요. 이제 가네. 그렇지, 부모님 입장에서는 벌써 보내기 아쉽죠. 맞아요. 뭐 하나 놓고 가라고. 네. 엄마, 엄마. 엄마, 엄마. 뭐? 저기 해? 네. 그럼 먼저 살게요.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. 더 이상 오늘은 이제 못 해 먹겠고요. 이제 내일 일어나서. 이거 어떡하지, 진짜. 이사하고 나면 진짜 치워도 치워도 끝이 없어. 아이고. 이게 일찌일찌 쓰레기라니. 내가 다 혼자 하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구먼. 드디어 비웠다, 드디어. 걱정은 안 되고요. 좋기만 해요. 저 진짜 이렇게 기다리고자. 엄마 앞에서 하고 있는데. 그냥 어떻게든 제가 한번 살아볼게요. 드럼 세탁기. 이게 드럼 세탁기인가? 이게 드럼 세탁기인가? 아, 이거 아예 처음 써보겠구나. 네. 아이고, 이게 더 헷갈릴 수 있을 텐데. 음... 트롬. 트롬? 트롬. 트롬. 트롬 세탁기, 트롬. 트롬드롬이요? 트롬드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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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롬드롬 세탁기는 15mm. 트롬드롬. 더 넣으면 좋지 않을까? 나는 20mm를 넣겠어. 여기. 와. 미쳤어요? 뜨거워. 고기를 넣는데. 진짜 맛있는데? 와. JMT다, 진짜로. 전 맛이 없을 수가 없지. 오빠는 밥 잘 챙겨 먹고 있나? 그래도 걱정했다. 미장은 빵빵한 거 아니지? 내가 할 거 아니지. 아무. 떡. 주먹밥. 어머. 어머. 우와. 사랑해요. 드라마 한 장면. 사랑해요. 맵고 짜고 달고. 정말 감동적인 맛이었어요. 울겠는데? 오늘 오니까. 어떻게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지? 확실히 확실히 행복해 보이세요. 어, 네. 먹어야 돼. 먹어야 돼, 탄산. 먹어야 돼. 진짜. 탄산으로 진짜 때려쳐버렸거든요, 진짜. 몇 달 만에 내가 진짜 이 떡볶이를 몇 달 만에 먹어도 이 몸인데 그럴 바에는 그냥 먹고 이 몸이게 낫지. 오케이. 예스. 그러지. 와, 진짜 맛있겠다. 음. 이 두꺼운 빵. 반가워요. 어우, 이게. 저는... 얘 봐라, 얘 봐라. 이렇게 해 먹는 거야. 얘 봐라, 배우대네. 나 저녁 이거 먹고 싶다. 그러니까. 저기다 얼음 찼니, 얼음 찼니? 당연하죠. 뭐야.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잖아? 군침 보인다. 혼자 먹으니까. 소세지로 혼자 다 먹을 수 있구나? 너무 좋은데? 건하나 주먹밥 밑에 안 숨겨놔도 돼. 엄마. 아니, 엄마는 나이 낫네. 아니, 엄마는 나이 낫네. 소세지는 잘할 거야. 이거 눈치 안 보고 먹는 게 진짜 좋네. 우리 애기를 두 개. 어묵 친구. 반만 걸쳐주시고요. 소세지 친구 탑승하실게요. 주먹밥 친구도 탑승하실게요. 안전하게 덮으세요. 이게 몇 단이야? 이제 입으로 가실게요. 너무 친절하다. 하나씩 스윗하답니다. 또또 초기 잡았다. 그런데 노래가 뭐야. 왜 이렇게 흔들어서 웃기지? 옆댄스, 옆댄스. 놀랬다가 간지럽았다가 막 난리가 났어. 12시에 차 끌고 나가요. 가자. 부릉부릉. 지궁이. 소세지는 잘할 거야. 인생 처음으로 12시에 나온 거예요. 말도 안 돼. 비 오는 거야, 지금? 뭐야? 완전 낭만적이네. 오늘 날씨 아주 딱이겠어. 일로 쭉 가면 부산이네. 부산으로 가봐? 옷 할 게 뭐야. 지금 내가 부산에 가고 싶다 하면 나는 부산에 갈 수 있다고. 오빠, 내가 오리길. 아, 저때구나. 내가 오릴 걸 가라? 주변이? 오릴 걸 가라? 오릴 걸 가라? 옷댜? 아, 뭐야. 뭐하고 있는 중인데? 운전 중이지. 나는 지금... 이 시간에 갈 데가 있어? 뭐야? 나는 지금 멀리 가고 있어. 아주 멀리 멀리. 많이 신났네, 저날. 신났네. 아, 크롬. 크롬, 지금 이 시간에 나와 있는데 지금. 당연히 신나고. 근데 뒤로 왔지 않냐? 맞아. 그래서 한층 더 낭만적이야. 지금 연 것도 없고 계속 갈 수 있는데. 사실 어디서 즐기고 오겠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잘 즐기고 어려워. 내가 알아서 할게. 알았어, 끊어. 이제 잘 자. 내일 봐, 잘 자. 안 맞춰줘. 진짜. 아, 심기가 불편하네. 징그러워. 아, 징그러운 거야. 아, 뭐 하는 거야. 아, 하지 마. 근데 극장에서는 저렇게 못해. 맞아, 맞아. 리액션을 마음껏 못 하잖아요. 맞아요. 그냥 참아야 돼, 그. 그렇지, 그렇지. 아, 이런 박진감 넘치는 거 너무 싫은데? 오! 진짜 자연스럽다. 가장 중요한 장면 아니야, 지금? 제일, 제일 액션 그 장면인데. 세연 씨가 무서워하는구나. 아, 그런데 나도 저런 쫄리는 게 너무 싫어. 쫄리는 거 싫어. 너무 싫어요. 추격하지 마. 때리지 마, 제발.